자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위에 보일 거에요 대부분 자신이 고객인 줄 알아요 아니 고객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객으로서 코레일 홈페이지를 봐서 되는게 아닙니다 입사 지원자로 봐야 돼요 입사 지원자로 볼 것은 이것저것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채용정보 이것만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전체 메뉴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시고 관련 사이트 코레일 관련 사이트까지 다 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거기까지 봐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꼼꼼하게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고객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보는 입사 지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해 볼게요 자 사이트 구성을 보시면 정보공개 정보공개 쪽은 여러분이 크게 볼 리는 없을 거에요 사업 분야 열린 경영 사이버 홍보실 고객지원 코레일 소개 등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입사 후에 어떤 쪽이 일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포부가 뭐냐 라는 얘기는 코레일의 사업의 구체적인 이해가 토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코레일이 추구하는 방향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상 코레일의 경영 철학이란 말이에요 코레일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코레일의 어떤 부분을 그걸 인용해서 쓰셔야죠 기업을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띄엄띄엄 봐서는 이 회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이게 CR도 안 먹혀요 관심이라는 게 뭐에요 신기하네 이것도 관심이에요 관심 가니까 난 평생 동안 여기서 일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관심이 가면 찾아봤어야지 찾아보고 고민을 한 걸 이야기해야 아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코레일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얘는 1도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척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사이버 홍보실에 들어가시면 보도자료 그리고 코레일 sns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레일과 관련한 정보를 한 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상 시험 직전에 잠깐 훑어보는 걸로 회사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웃겨요 보도자료 같은 거 보고 뉴스 일부 찾아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 이 회사에서 일을 한 지가 15년 넘은 사람들에게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럼 볼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 보긴 보되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하도록 할게요 코레일 소개에 얘만 자꾸 보려고 해 얘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보라고 하면 뭐 CEO가 한 얘기 공사 소개 뭐 이런 걸 또 외우려고 해요 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에요 그 이외에 또 봐야 될 것들도 있죠 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사업이 어떻고 이 회사가 적지 않았던지 경영공시도 볼 필요도 있죠 봐야 될 게 은근히 많아요 코레일 인재상을 보면 자꾸 외우고 싶습니다 이걸 외워서 안 외운 척 하고 이야기하면 이 회사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거냐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암기만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연결할 건지 해석부터 하셔야죠 해석하기가 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재상에 있는 미션 비전 인재상 전략 등은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함축적인 내용 안에 코레일의 방향성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인가 못 찾을 것인가가 결정납니다 사이트 구성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트 구성 내용이 이전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클릭할 때마다 이 구성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개편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 보였다가 클릭을 해야 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사이트 개편됐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네요 조달 입찰이나 상생 플랫폼에서는 크게 볼 일은 없는데 코레일 스토리 코레일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코레일의 방향에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서 코레일이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매거진, KTX 매거진이라고 하죠 코레일 매거진이 아니라 KTX 매거진이에요 이건 꼭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KTX 탈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책자 있죠? 그거예요 흥미는 갈 수 있는데 핵심은 아닌 것 같네요 지속가능 경영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체크 왜 체크를 하셔야 되냐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방향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야 코레일은 이런 회사고 이런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분량이 좀 되긴 해요 이것도 외워야 되냐? 아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외워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운 걸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평가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왜 자꾸 외우려고 합니까? 사이버 홍보실에 들어가시면 간행문의 기업 브로우셔도 있습니다 코레일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리기 위한 거니까 이 코레일을 잘 모르면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봐야죠 다시 사이트 구성으로 들어오셔서 한국절도 사보 공기업별로는 웹진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고 사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 감성충전 1호차 함께공감 2호차 행복발전 3호차 철도 소식 4호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감성충전 1호차에는 철도인 여행기라든지 재미있는 인문학 이것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제시할 만한 그런 가치관이나 방법론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공감 2호차에는 밸려 방국철도 그리고 이슈포커스 글로벌 트렌드처럼 지금 현재 철도 분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여주죠 행복발전 3호차의 철도인 에세이 문화 철도인 철도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식들 정리되어 있는 내용도 있죠 그 중에 2020년 6월호에 있는 내용 중에 흥미가는 얘기들을 좀 뽑아봤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면접 때 뭐 상사와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동료와 소통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이 질문들은 현직에 계신 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풀어갈 거냐 신구조합에 비폭력 대화 4단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단계 관찰한 사실만 표현한다 2단계 감정을 표현한다 3단계 느낌을 익히는 욕구 가치관을 찾아내고 4단계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어때요? 체계적이죠 그죠? 체계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업무상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들 감정에 치중한 거지 단계가 없어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야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야죠 라고 설명illä 미션을 알아보고 공감합니다 상대IG 다시 함영 감정 ün